그 다음에 목재창고 이런 것들 나오게 되고요. 목재창고, 전자체품창고, 목재창고 이런 것들 나오게 되고 마지막 줄에 들어가는 게 고무, 모피, 면화, 석탄, 특수관물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집진설비 이런 것들을 해서 종류들을 좀 구분해 놓고 있고요. 이 처음에 두 개는 전기설비 관련된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게 전기가 통하는 감전 우려 때문에 전기가 있으니까 CO2다. 이게 아닙니다. 전기 때문에 CO2인 건 당연히 감전 우려 때문에 CO2를 한 것이지 전기를 CO2로 끌 수는 없잖아요. 전기 에너지를 CO2로 없앨 수는 없거든요. CO2도 뭘 끄는 거니까? 불을 끄는 거죠. 불을 끄는 거. 불을 끄는 거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가연물이 중요한 거예요. 가연물. 그럼 가연물 종류가 뭐가 있는 거예요? 가연성 기체, 가연성 엑체, 가연성 고체가 있는 거예요. 전기를 불 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전캐통의 의미는 뭘 말하는 거다? 전기가 아니고 전선류들입니다. 전기제품류들. 그래서 케이블실이나 통신실에 가보면 워낙 많은 뭐가 있을 거다? 전선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사실상 얘도 고무피복이 주예요. 실제로는. 그럼 이런 장소에서 불 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화재가 막 클까요? 불이 나게 되면 기구 내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연기가 막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화재? 신부화재라고 표현한 거라고요. 그리고 목재 가공품 창고라든가 전자제품 창고 같은 것들도 외피는 다 모술로 돼 있고 철재로 돼 있는 상태에서 내부의 가연물들이 존재해서 그게 불이 탄 거예요. 합선 등으로. 그렇게 해서 불이 나 있는 상태를 우리가 무슨 화재? 신부화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속에서 불이 나 있다. 이런 의도로.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제 가연성 고체류 화재로 모아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기체, 가연성 액체류 화재. 이거는 가연성 고체류 화재 등이고. 이때 알파 값이 1.3, 1.6, 2.0, 2.7로 보게 되는데. 이 수치가 나온 이유를 근거를 제시하는 게 기술사 공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다 열량 때문입니다. 실제 화재 신에는 발열량이 크기에 따른 부분이고. 이때 열량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수치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소화를 하기 위한. 그리고 또 체적 같은 경우에도 체적이 큰 장소가 있고 체적이 작은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약재가 더 상대적으로 잔위체적당 약재가 더 많이 필요한 건 실체적이 작은 장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체적이 큰 장소에는 CO2가 방사적이 된 이 CO2가 그대로 내부에 남아있다고 봐요. 다른 외부 공기를 뭐하는 것이고 외부로. 밀어내면서 소화를 하는 개념이고. 좁은 실에서 CO2가 방사적이 된다면 이 CO2가 틈새 등으로 막 누설 때 나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CO2가 필요할 거다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위에서도 보니까 여기서도. 실체적이 작을수록 약재가 더 많죠. 최적 크기 봤는데. 여기서도 최적이 뭐 할 때. 작을 때 수치가 좀 더 크잖아요. 1.2배 업해가지고. 그러한 수치 해석이 나오게 되고. 이때 이제 알파 값은 뭘 쓰겠다. 1.3, 1.6, 2.0, 2.7을 쓰겠다. 자 그럼 그 옆에 이제 같이 50, 50, 65, 75라는 또 수치가 옆에 따로 붙거든요. 근데 이거는 앞서 봤던 표면화제처럼 45, 45, 135, 1125는 질량. 킬로그램의 기압시고요. 이거는 다 퍼센트들입니다. 퍼센트. 그래서 얘네들이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몇 프로가 필요하다고요. CO2가. 50%의 CO2가 필요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그 50%를 맞추기 위해서 알파 값이 얼마가 필요하다? 1.3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실체색이 좁은 장소에는 50%를 맞추기 위해서 1.6이 필요할 거다라고 본 거죠. 그 다음 이런 장소에서는 65%를 맞춰야지 뭐가 될 거다. 설계 농도를. 소화가 될 거다. 결국 신부 화재가 내는 연량이 훨씬 더 얘네들보다 뭐 할 거다? 클 거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수치가 워낙 크죠? 거의 두 배수 이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로 내는 연량이 뭐 할 거다? 큰 거죠. 얘네는 불이 붙긴 쉽지만 연량은 얘네보다 작잖아요.